말명의 연검은 단타예요. 깊이가 있거나 먼 미래를 내다보진 않아요. 짧은 미래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제법 있어요. 안녕하세요. 눈꽃마니아입니다. 말명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신전 많이 보다 보면 말명바람 불었다, 도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산말명이란 것은 이북에서 신을 받았다가 제대로 불리지 못한 무당 그 다음에 신을 받았다가 신당을 내몰았던 것도 말명 그래서 이제 이거를 노만신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떡씨로 엎었다. 너희가 중에 떡씨로 엎은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은 신을 내몰은 사람이 누구냐? 이 뜻이죠. 말명이란 것은 반드시 조상입니다. 드물게는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뜬기 오염성수 허공대신으로도 말명바람이 불기도 하지만 조상이란 것을 명시하고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윗대의 조상 중에 신을 모셨지만 제대로 불리지도 못했고 이 길을 똑바로 가지도 못했고 그것이 죽어서 한이 되겠죠. 무당이라면 당연히 한 번 정도는 어구차게 불리고 싶은 것이 큰 바람이고 소원인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죽은 거죠. 자, 죽고 나서 원지고 앉은 곳을 누군가가 길 갈라주고 긴 공덕을 쌓아뒀으면 되는데 보통은 말명바람을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을 들여주지 않아요. 자손들이. 그러고 나서 몇 대가 지나서 그 중에 신가물이 굉장히 센 자손이 태어나 그 자손이 사실은 팔자가 무당만신의 사주는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신의 기운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말명의 기운이 주파수가 잘 맞아 떨어지면 나한테 지리를 주고 술 한잔 먹고 아니면은 그냥 방송 TV를 보다가 뭐 사석에서 사람들하고 수다 떨다가 툭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어머, 너 왜 이렇게 너를 보는데 이별이 들어오니 너 뭔가 차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내 느낌이 좀 안 좋아. 이 사람 어디가 아플 것 같아. 이렇게 아는 소리를 하죠. 그 연검도 사실은 연검이야. 말명의 연검은 단타예요. 깊이가 있거나 먼 미래를 내다보진 않아. 그러니까 뭐 지갑이 얼마 있다. 아니면은 한 시간 있다가 전화 올 거야. 내일 모레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짧은 미래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제법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말명의 연검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런데 엄밀히 세분화시켜서 말명은 말 그대로 말명이죠. 그것이 신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내가 살아서도 못 풀었는데 죽어서 풀기 위해서 자손한테 바람을 일으키고 풍파를 일으키는 거야. 그것이 말명바람이고 도산말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북곳에는 도산말명 거리가 따로 있고요. 이 말명은 제같이 곳에서도 초과묵이나 아니면 칠성거리 끝나고 나서 따로 분류해서 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반드시 놀아줘서 한 거리를 들이서서 그 만신이 말명바람을 잠을 재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말명은 엄밀히 터치가 들어간 거죠. 첫 문을 열어서 신을 받았다고 없고 받았어도 안 불린 거고 자 여기서 말하는 신뼈 오랜 세월 이런 거 봤죠. 원래는 너희 엄마가 받아야 되는데 네 엄마가 안 받아서 너한테로 신이 왔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완벽하게 따지자면 30%만 맞다고 생각하고 70%는 아니라고 보는 제자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나에게 오신 신명은 나한테만 적용을 해요. 그리고 엄마가 신을 안 받아서 그렇다. 신 제자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은 정말로 안 갔을 땐 죽습니다. 그냥 풍파만 있고 힘들고 사는 게 어렵고 망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거는 신의 벌전 신의 풍파 조상바람 정도로 여기시면 됐고 그건 얼마든지 공덕을 닦으면 되고 엄마가 분명한 제자인데 엄마가 아예 안 받아서 이것이 딸한테 온다는 거는 희박한 거고 딸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면 딸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딸도 진짜 만신의 사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딸에게 오는 신은 따로 있는 거고 이 엄마에게 왔었던 신은 또 따로 엄마의 신인 거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진 않지만 통계학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깊은 생각으로 깊은 판단 신중하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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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